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 엠분화학에서는 혼합용액의 몰롱도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앞서 엠분화학에서 다뤘던 기체의 밀도를 내분으로 계산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예제 1번 바로 풀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몰롱도 X수용액 200ml와 산몰롱도 X수용액 300ml로 혼합했을 때 혼합용액의 몰롱도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계산이 어떤 거냐면 2몰롱도 X수용액 200ml, 산몰롱도 X수용액 300ml로 혼합하면 총 부피가 500ml가 될 거야. 그럼 500ml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계산해서 1리터를 기준으로 찾아주면 되겠다.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찾습니다. 몰롱도 곱하기 1리터 부피. 그럼 2곱하기 1분의 5이니까 몇이 나와요? 0.4몰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도 찾아줍니다. 3곱하기 0.3이니까 0.9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혼합용액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가 1.3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ml에 1.3몰이 있으니까 결국 1리터에는 몇 몰이 있을 것이다? 1리터에는 2.6몰이 있을 것이다. 2.6몰롱도 이렇게 찾아주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은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장점이 있지만 숫자가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4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4분으로 계산하실 때에는 일단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수직선을 그려놓고 수직선의 왼쪽 끝에는 몰롱도 중 크기가 작은 몰롱도를 써주시고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몰롱도 중 크기가 큰 몰롱도를 써줍니다. 그리고 들어간 부피비를 봐요. 몇 대 몇으로 들어갔나요? 2 대 3으로 들어갔죠? 그럼 이때 수직선을 3 대 2로 내분하는 점에서 몰롱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를 3 대 2로 내분하는 점은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 이 지점을 찾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거든요. 여기에서 b가 3 대 2가 나오도록 여기에 있는 수직선 1을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5칸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칸당 0.2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0.2 0.2 땡겨서 2.6을 하든 0.2 0.2 0.2를 더해서 2.6을 하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전체의 길이가 1인데 이게 전체의 5분의 3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5분의 3 해서 그만큼을 더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왜 이 풀이를 알려드리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계산이 간단한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계산이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거죠. 이제 2번 볼게요. 부피가 어때요? 미지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같은 미지수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피비가 1 대 4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내분을 이용하면 수직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4대 1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몰롱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작은 몰롱도, 큰 몰롱도 쓰고요. 이때는 이 수직선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들어간 비가 1 대 4면 4대 1로 내분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들어간 부피비와 반대로 내분이 되는 건 두 용액을 똑같은 부피만큼 섞었을 때는 몰롱도가 정중앙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용액을 한쪽을 더 많이 넣게 되면 그쪽으로 몰롱도가 치우치거든요. 그래서 섞어주는 부피비의 역비 내분 지점에서 몰롱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지점의 몰롱도는 어떻게 계산해 줄 수 있어요? 2.58 몰롱도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겠죠. 이래서 내분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제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선생님의 풀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왼쪽은 3, 오른쪽은 4 써주고요. 들어간 부피비가 1 대 3이네요. 그러면 3 대 1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혼합 용액의 몰롱도가 나오겠죠? 몇 나와요? 1을 3 대 1로 쪼개주면 되니까 3.75 몰롱도 이렇게 계산을 해줄 수 있겠네요. 이 계산이 익숙해지면 되게 간단해요. 엄청 편해요. 그리고 혼합기체 밀도 계산 혼합 용액의 몰롱도 계산 그리고 뒤에 나오는 평균 원자량, 평균 분자량 계산까지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것으로 완벽하게 만들고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엠분학 1단원 마지막 영상이에요. 여기까지 다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중간고사 잘 마무리하고 기말고사 기말고사